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 입니다 유명한 뽕피도 센타도 있고 근처에 아기자기한 갤러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이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식당의 이름이 파셀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파테를 주문했는데 생긴게 약간 편육같죠 다진 고기를 틀에 넣어서 구운 요리입니다 버터처럼 좀 약간 부드러웠으면 좋았을텐데 좀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요끼를 주문했는데 요끼가 팬에 한번 구워져서 나오는데 식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주키니 호박이랑 치즈가 올라간 요끼였는데 맛이 어디 안에 빠질 것 없이 흥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도 주문을 했는데 프랑스는 정말 생선 요리를 끝장내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스테이크 요리인데 흰살 생선의 특유의 부드러운 그 맛과 소스가 완벽하게 잘 어우러져서 입에 한입 들어가니까 살살살 녹습니다 대구를 진짜 엄청 조리를 잘하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요끼란 이 생선 스테이크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감탄을 하면서 먹었네요 그리고 디저트는 딸기 타르트를 주문했는데 크림이 정말 부드럽고 진짜 이거는 입에서 진짜 살살살 녹습니다 당연히 크림이어서 녹겠지만 너무 달지 않은 맛에 바삭한 껍질이랑 같이 먹으니까 꿀맛이었습니다 파리의 마레지구에 들른다면 꼭 가야할 식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식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